감이 왜 안 좋는가 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보니까 관련 직원들이나 의사분들을 소환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것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여기 이제 의대 정원 저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페이스북을 제가 방문하니까 보도자료를 냈네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정치 권력과 관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부가 꼭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의사정원학대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민은 그냥 누르면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협회가 여러분들 무슨 그렇게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세무조사 들어가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압박하게 되면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갖고 있는 힘을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권력을 이용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규탄하며 의사들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좀 격한 표현을 썼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밀어붙여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름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보도 자리를 보면 최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의협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줄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의사협회 일반 비대위원 중에 한 분이 본인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협 직원 중에 한 명이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 국가가 맞습니까. 절차하고 원칙을 지키는 국가가 맞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해도 의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반발이 나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완전히 피의자 다루듯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구매랑 이대가 후폭풍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이 너무 짧은 겁니다. 어제 박민수 차관은 해부 실습용 카데바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카데바 시신 공유 및 수입을 언급하며 시신을 기정해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주시키고 모욕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오늘 행정처분 받은 전공의들에게 해외의사 취업을 위한 비자발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 받은 경력만 있어도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수히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은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을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정책 목표가 아무리 이러면 하급하고 중요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법적으로 정당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감정이나 통념이나 관습에 미들어 가지고도 그게 정당해야 되는 거죠. 의협 직원들의 여러분들 집을 그냥 압수수색을 하거나 의사의 병원을 그냥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건 너무 속이 보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아무리 정부 정책의 여러분들 정당화더라도 그게 합리화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유를 사랑하는 대통령 지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힘을 갖고 있다고 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감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여기 방송 보시면서 아 더 힘을 세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는 건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감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예감이. 이 예감을 어제 유재일 tv로 운영한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가 당신들이 이렇게 하다 진짜 당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양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정치라는 것을 힘을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하면 잘못하면 당신들이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당할 수 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다 큰일 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와여대 학생들이 그게 아주 사소한 시작이었잖아요 탄핵 서막이 그렇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재일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어제 찬찬히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신들 그냥 지금 힘 갖고 있으니까 폼 잡는데 박근혜 등련 탄핵이 어떻게 시작됐냐 이야기예요 그거를 유재일 씨가 예를 들면 의사 집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닌데 본인이 감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탄핵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신들 체리세요 머저리 검사 아저씨더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논평의 핵심은 사심 없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 대로 공권력을 다 동원회가 금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들도 의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총선 대패하고 이게 이런 재앙이 긋여지게 되면은 긋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총선 여러분들 대패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네가 뭐 했노?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 네가 뭐 했노 그동안 네가 2년 동안 뭐 했노? 여러분 거기다가 총선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또 여러분들 손 만진 게 드러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 받겠습니까? 이분도 다 밝혀질 거 아닙니까 손 댔으면은 안 댔으면은 없는 걸로 나올 것이고 여러분 보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2016년하고 여러분들 다 비교해 보게 되면은 2016년에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은 데는 다 제로 조작한 데는 멈게 25% 33%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 의사정원 학대 문제가 처음 시작될 때 거의 99%가 여러분들 윤정부 정책을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론이라는 것은 그냥 누구누구 마음과 같아가 감시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론을 갖고 뭘 작전을 펼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기사 의사 갑질 신고하면 30억 주겠다 이 기사의 하단에 한 제 판단은 한 70% 정도는 정부를 나무라는 것이고 한 30% 정도는 정부를 우호적으로 보는데 한 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호호리님이 윤정부는 의사들과 의사 집단을 다루는 기술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억박 지르고 잡아넣고 자격증 빼앗고 그런 강수밖에 모릅니다 때론 달래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화해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총선용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밀리면 총선의 진단은 압박감에서 그러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싸움을 걸지 말든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되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지도 사납게 대든다는 말을 모르십니까? 그럼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의사들만 봅니까? 이런 식으로 지방국립되는 200명 사립되는 150명이라는 방식으로 대부분 일렬적으로 입시정원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별 사안이 다르지 않습니까? 꼭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게 60명이 찬성이고 반대가 33명인데 초기에 2000명을 들고 나왔을 때 거의 뭡니까? 1000대 제로였을 겁니다 이게 여론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 보통 분들 요즘에는 중견 칼럼니스트나 이런 분들이 사실 자체를 잘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의사가 제약사에 갑질을 한다 물론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보건부 차관이라는 자의 표현이 참 제약사라면 거대 대기업이고 의사는 일개의 개인일 텐데 갑질이라는 표현보다도 자기들 이익을 위한 로비겠죠 로키드 마틴이 대한민국에 비행기 팔아먹으려고 하는 같은 수단들을 대한민국의 제조사에 갑질한다고 표현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이 시기에 윤정부가 내놓는 것에 하나같이 저 모양이란 겁니다 30억을 보상을 한다고요? 이게 무슨 초등학교 아이들 반장 선거도 아니고 뭐하는 짓입니까?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 한심하게 거제 없습니다 이제야 의사들이 왜 이런지 왜 이래만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갑니까? 저런 수준의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사직이 전부였을 겁니다 59명이 찬성하고 26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여론 몰이를 할 때는 거의 천대제로였습니다 천명이 뭐죠? 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걸 알게 되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님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이딴 식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게 아닙니까? 56명이 찬성하고 28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쌀집 치사하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양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의분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럴수록 중도층에게 조차 정부가 선을 넘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쇄살인범 신고하면 천만 원 줍니까? 의사들이 졸지에 해외 출국도 못하는 성폭형이나 마약사범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출국검지 재심 확정이나 정가사범들은 국회의원 출마하고 나락골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이 웃기는 사람 태도 봐라 대화를 하자고 앞으로는 해놓고 건박을 한다 그러니 당신들이 뭐가 되는 게 있냐 이런 사람이 차관식이나 하고 있는 건데 4대강 강우병 세월호 탄핵 국민들 정신 체리기 바랍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공권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정권은 종식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선일보에 나오는 겁니다 이분들이 아마 투표자에게 하면 국민의 힘을 찍을 사람들이 겁니다 42명이 찬성하고 14명이 반대인 겁니다 제 이야기 요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일반 국민들의 눈에 좀 타협하고 또 협상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슨 군사 작전 치르듯이 피의자 신분하듯이 그렇게 치르게 되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문에 소위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처구니 없는 30억 보상권에 대해서 70% 정도가 정부를 남을 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사안인 거죠